규칙을 지정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예시로 다음의 규칙들을 추가하도록 합니다. 예로 든 항목들은 다음 장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로 든 항목들은 다음 장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로 든 항목들은 다음 장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한 규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로 든 항목들은 다음 장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로 든 항목들은 다음 장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로 든 항목들은 다음 장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